상대를 밀치고 멱살을 잡습니다. 건물 밖으로 이어진 실랑이는 주먹다짐으로 번집니다. 자기 편이 쓰러지자 지켜보던 일행이 달려듭니다. 발길질을 당한 남성은 정신을 잃은 듯 반응이 없습니다.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상황만 살필 뿐 특별히 제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.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쉴 새 없이 서로 주먹을 휘두릅니다. 난투극은 이 일대에서 2시간 사이 3차례나 벌어졌습니다. 식당가 주민과 행인들은 공포감을 느끼며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벌인 패싸움에 식당 한 곳에 유리문은 박살이 났습니다. 흉기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. 영화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. 경찰 분들이 출정을 하고 하면 조금 더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신다든지.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다툰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출동해 현장을 살폈다는 입장입니다. 현장에 없고 저거를 숨고 또 뺏다가 뒤에 또 저희끼리 또 만나서 또 그렇게 사건이 났는 건데. 경찰은 부산을 대표하는 양대 조직원 등 가담자 10명을 특정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